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 주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연주곡은 보약같은 친구, 작사 작곡, 노래는 진시범 선생님 하셨습니다. 이 곡의 리듬은 디스코, 키뉴시키로, 섹스포은 올겐 연주 올리겠습니다. 올겐 템포는 130으로 연주 올리겠습니다. 이 곡은 1915년도에 발표된 곡이죠. 진시범 선생님이 이 곡으로 굉장히 힌트를 쳤습니다. 가사 내용은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리면서 자식보다 더 좋은 게 보약같은 친구, 그리고 나이를 들어도 친구가 최고죠. 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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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리듬시장 발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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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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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